장티처,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? 네 글자로 얘기해봐요. 하나, 둘, 셋! 진수성찬!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. 이길 수 있잖아. 가야지. 오, 자신감. 잠깐만,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? 느낌이. 슈아!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? 한 글자로 얘기해봐. 하나! 하나, 둘, 셋! 밥! 굉장히 센스 있는 대답이었어. 맞아요. 굉장히 영어 잘했어. 자, 이번엔 슈아 차례. 성균. 응. 왜 이렇게 기 커요, 한 글자? 하나, 둘, 셋! 잠깐만. 기 커요, 한 글자로? 한 세 글자로 설명해야 돼요, 분석이. 한 글자로 어떻게? 장티처 탈락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이 글을 어떻게 한 글자로 설명해? 잘한다, 잘했습니다. 신동 님. 슈아즈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, 한글자. 하나, 둘, 셋! 나. 역시. 아, 그래도 만만치 않아. 아, 맞만치 않아. 그렇지, 그렇지. 수진! 네?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. 세 글자로 이야기해. 하나, 둘, 셋! 향기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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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아! 탈락! 근데 심지어 나는 상처 중요하지. 그러니까. 상처도 주고 탈락도 했어. 다 입었어. 알아서 슈아야, 알아서. ano! 정답!